자연산 대야입니다. 양식 지금 왕새우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 대야가 아니고 그 양식 흰다리새우에요. 자연산 암대야에요. 숫대야는 빨갛고 암대야는 이렇게 하얗습니다. 참고하세요. 자연산 대야는 이쪽 볼록 튀어나오고 가시 이것이 이렇게 길어. 근데 양식 흰다리새우는 짧아요. 이 주둥아의 끝에 보다. 그리고 꼴란기에 자연산 대야는 무지개 빛이 있어요. 이렇게 화려해요. 보시면 양식 흰다리새우는 그런거 없습니다. 시큼해갖고 좀 멍청이 생겼어요. 새우가 2kg에 48마리 올라갑니다. 마리스 차이있어요. 그리고 저 약간 좀 검은 것도 좀 섞여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바람 타고 그러니까 이해 바람에 부탁할게요. 그리고 머리가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화려가 아니라 서느라 어쩔 수가 없어요. 다른들어 하는 것도 있고요. 이런 것이 선도가 좋은 겁니다. 이 이렇게 확 이 새우가 원래 선도 좋은 것은요.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. 근데 선도가 안좋은 것은 이렇게 펴져 있어요. 점점 펴지는 겁니다.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딱 던졌을 때 얘는 오그라져 있잖아. 얘는 펴져 있고 억지로 한 명 이상 얘는 선도가 좋은 겁니다.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이 이 이 이 이 이